김태현 선수 지능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굳이 무리를 안 합니다. 그 청정기는 상대 공격하니까 막 공격하다가 다했거든요. 또 두번째 수비하니까 완벽 수비가 이루어지면서 한발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견제가 상대방을 오히려 도발하게끔 만들어서 상대방이 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가장 유리한 타인인인 그때 들어가는 선수가 김태현이었어요. 빌드상 확장기지 돌아가는 운영선이 여러가지 많아서 압도하고 있으니까 윤영태가 안 들었었습니다. 앉아다 죽을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들어가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왕에 비한 최종선입니다. 김태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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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안정적인 셔틀 속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맵에서는 셔틀 속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양날의 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 둘 다 셔틀 속옵을 생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셔틀 속옵을 생각을 한다면 셔틀에 한 번 잃게 되면 거기서 경기가 급격하게 기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빌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폐승승! 폐승승승까지 갔으니까 이재동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본진의 진영 자체가 수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정말 셔틀을 무리해서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맵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견제가 주류로 이기보다는 오히려 유현철 선수는 견제로 이 판을 끌어가기보단 말이죠.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전투 아닙니까? 센터에서 전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왕의 기왕 같은 맵은 본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일론 시야를 많이 밝히고 넓게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좀 안전하게 멀티를 가져가는 편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는 가운데 먼저 움직이는 쪽은 정찰이 김태경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김태경 선수 정찰이 대박인데요? 그냥 가면 거기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죠. 김태경이 가는 쪽에 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첫 정찰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형태 선수가 조금만 프로브가 일찍 나왔었다면 한 11시 지역에서 오는 프로브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애매해서 4인용 맵이에요. 한참 걸려요. 그렇죠. 메르파일런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프로브를 세워놨어요. 아래쪽에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태경 선수가 욕심이 좀 많았거든요. 만약에 5시 가서 없으면 바로 대각선으로 가야죠. 우리가 견제하는 프로브 움직임도 이게 다 로스거든요. 다 손해예요. 빨리빨리 치크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프로브 정찰관 프로브 한 마리 본진의 프로브 한 마리를 계속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자원적으로 손해가 굉장히 많죠. 이게 파일러 정찰을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일단 다각시 7시까지 가나요? 대각선으로? 네. 대각정찰을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빼네요. 네. 가로방에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돌아서 아래쪽입니까? 아래로 가면은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자체가 심리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아 이거 없네. 결국 저렇게 되면 프로브가 아예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공격 파일럿! 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파일럿 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큰 상황은 윤영태 선수가 김대경 선수의 기지에 프로브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 질럿을 또 이게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윤태 선수가 아 이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하다가 죽습니다. 정말 천운을 타고났을까요? 프로브? 네. 그건 안되죠. 네. 승관이 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천운이에요.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김대경 선수는 빌드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하면 되고 윤영태 선수는 최대한 안전하게 빌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 안전하게 선택하는 빌드에 한 템포 막 앞서 나가는 빌드를 김대경 선수를 선택하겠죠. 굳이 여기서 뭐 사업 안하고 다른 어떤 기지장에서 쓸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근데 윤영태 분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프로브가 질럿이나 드라군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프로브만 가만히 놔두더라도 윤영태 선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견제를 갈 수 지상군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견제하는 타이밍에 프로브가 다시 들어오면 또다시 뭐 발가 먹고 경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프로브 운이 없네요. 결국 죽었어요. 네 안쪽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찰도 못하고 정찰은 정찰대로 못하고 네 프로브도 잃고 김태현 선수는 프로브 살려갖고 왔죠. 네 지금 사이블라이트 스코어를 계속 강조할 수도 없어보가요. 이번 경기에서도 윤영태 선수가 한 번 더 셔틀 속옵을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김태현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암마당 궐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 윤영태 선수 정말 셔틀 속옵에서 견제 갈 때 그 한 번 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김태현 선수는 안전한 운영이 많네요. 드래곤 사업까지 해주게 되면 상대의 어떤 그 빌드를 무지 보지 않더라도 리버가 나와도 수비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암마당 멀티의 타이밍도 김태현 선수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과감한 치료기는 안 통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저번 송명구전에서 셔틀 속옵으로 재미를 못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쓴 빌드를 상대방이 쓴다. 그렇다면 그것만큼 막히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로보텍 서포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공급 탐을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윤형태. 대신 김태현은 여유있게 당황하니까 암마당까지 여유있게 갈 수 있어요. 사업을 안 했든 포기했든 두 가지 표현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안 하면서 상대의 체제를 모르고 그러면서 견제까지 동시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를 생각한 태클을 이제 윤형태 선수가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멀티가 뒤져져요. 그러니까 1경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방 들어갈 때 셔틀이 정말 좋은 플래를 해야돼요. 소심을 기타해서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가 계속 살아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윤형태 선수 입장에서도 김태경 선수의 기지에 정찰키 프로브를 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게이트로 압박을 오느냐 아니면 프로브가 돌아서 상대방의 멀티가 넥서스가 워프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리범은 맞고 그 다음은 영롱이 가능합니다. 김태경은요. 상대 진영에 대한 정찰의 불확실함이 바로 저렇게 옵저브를 먼저 뽑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셔틀 리버를 쓰는 것도 한 대포 늦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옵저버까지 옵저버를 먼저 잡아준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서로 저 옵저버가 낚시인 줄 알고 서로 조심하는 모습이네요. 네. 김태경 상대편이 본진 못 봤습니다. 지금 본진 더 보여주기 싫은 쪽은 윤용태에요. 아 이거 윤용태 선수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겠고 리버를 쓰는 데 있어서도 컨트롤에 정말 신중을 기회되면 이거 네. 앞선 그 1경기에서의 어떤 실수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무리 안 할 거거든요.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윤용태 선수가 딱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아 김태경 선수가 정말 저 파일론으로 시야를 너무나 잘 박히고 있고 셔틀이 딱 가스통 예. 가스통 옆에 딱 내려서 프로브가 움직이는 통로 거기 딱 내려서 프로브 대박 한 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셔틀 움직임이 노출됩니다. 옥저버가 딱 봤어요. 봤어요. 정말. 김태경의 유닛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질 급하면 실질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옥저버에 걸린 거는 모른다 쳐도 프로브에도 걸렸거든요. 아 김태경의 유닛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다 있거든요. 받아주러 가죠. 내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좀 취약한데요. 차라리 무리수도 안 둘면 왔어요. 윤용태 선수 이거 빼는 게 좋아요. 예 거기 따라 이 왕에게는 셔틀이 들어가면 소금 셔틀이 아닌 이상 들어가면 살아나오게 소금이 되긴 했지만 아이콘! 안 들어가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거의 전이 상실이죠. 네 저도 윤용태 선수가 쓰리게이트까지 쓰리게이트까지 올리는 것을 보고 좀 뺀 다음에 다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네 설마 설마 하고 들어갔는데 네 최악의 사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로 하죠? 윤용태가 아 네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김태균 선수가 오히려 여기에서 역으로 셔틀 소금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셔틀 소금이 아니라면 그냥 아든테크 템테크까지 느긋하게 경기 운영해도 되거든요. 아 김태균 오늘 경기 재미없게 하나 공격도 하나 그냥 막기만 하네. 아니거든요 이거 김태균 이런 선수가 아닌데 윤용태 선수였던 그 플레이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고요. 결국 네 뼉 뽑기밖에 없는데 네 윤용태 선수가 근데 그걸 하더라도 아까 그 셔틀이 있는 건데 차라리 리버 두개 합류에서 가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네 바로 저 저 멀티가 이도저도 아닌 멀티에 저야 위협적이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교전이라고는 셔틀과 리버를 이런 그런 상황밖에 안 벌어졌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도 올인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럼 김태 선수가 한 방 막았으니까 완벽하게 막았으니까 아 우측이죠 톤이 있는데요 리버 두개 태울 셔틀만 나오면 이거는 정말 아 이거 맞는 것만으로도 힘에 붙이는 상식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격 가는 쪽이 공격 가는 쪽이 오히려 셔틀과 리버를 내리는 포메이션을 좀 잘 잡을 수도 있고 수비하는 쪽에서는 유닛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공격 가는 쪽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오히려 김태경 선수가 유닛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타도그만 네 뭐 테플러 테크 타도그만 에기태 선수로 선택권이 다양하고요 수비를 한 번 더하고 나갈 건가 김태경 상대편 윤용태 뽕뽕기를 알기 때문에 한 번 수비하고 갈 건가요 네 김태경의 타이밍은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이템플러 라든지 악권을 동반한 센터 싸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정면육은 옵토버가 봤습니다 옵토버 정면이에요? 그럼 본질을 수비하는 트라고 다 빠지는 거네요 네 지금 이 병력에 교전해서 장담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네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그 액션을 취하고 일단 포메이션만 잘 가지면 그래도 진영을 잘 가지면 그래도 윤용태 선수 기회는 있는 게 뭐냐면 예 전투에서 교전의 유령태라면 네 성공의 유리함 아 두리머 내려왔다 두리머 두리머 전툴만 전툴 저틀 아 지금 저렇게 견제와서 얻어서 역전을 밟아볼 수 있는 거 풀업은 대박입니다 근데 풀업 한 개도 못 잡았고요 아 네 셔틀 작전을 못 씁니다 저기 태우겠습니까? 그냥 막 추락하는 비행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셔틀을 다시 쓰려면 예 배터리를 하나 배터리를 건설해서 어느새 원해 그걸 하겠습니까 아 포메이션 싸움은 원래 유령되겠습니까 이게 한방이야 아 기다리고 있어요 리버 내렸다 야 리버 못 태워요 리버 내리기도 했어요 아 리버 내리기도 했어요 네 리버 1점 다 다하고 죽습니다 리버 죽고 싸우네요 리버 없사운된 상태 윤영태 선수가 드래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진흥해서는 그새 싸움이었고요 네 리버가 위쪽 리버 따라가는게 그래서 윤영태 선수가 드래곤이 많이 함께 했습니다만 아 넘어서기 힘내네요 리버가 위쪽으로 윤영태 선수는 모든 걸 걸어서 방금 전투를 한 것이고 김태경 선수 본진이나 앞마당에 수비하고 있던 병력 다 끌고 오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아 김대경이 나름 마지막 둘러싸니 한정 봤어요 리버가 다 이뤄도 세미 정도만 나도 상관없어요 리버가 그래서 김태경이 공격하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절대 타이밍이네요 정말 정치 윤용태는 웃죠? 3, 3, 3, 7, 6 잘하네 그렇죠 니가 해라 육영머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고 머리를 잘 쓰니까 머리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에 끼는 김태경 선수로 몸 잘 쓰기엔 몸 몸 하는걸 머리 잘 써야 돼요 그렇죠 진흥적으로 어떤 그 윤태경 선수의 스타일과 주발의 움직임이 잘 캡치돼서 거기에 맞게 플래를 잘했습니다 공격 수향적인 유형을 상대로 해서 첫 경기 막상대하다가 전봉은 안풀리니까 바로 안정운영 김태경은 이런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인 거예요? 정말 그 프로토스전을 할 때 필요할 때만 견제를 하고 무리하게 견제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견제를 하고 정말 궁극 타이밍을 잡아서 공격하는 타이밍을 잡는 김태경 정말 강하네요 개니 캐스파 2등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태훈에서 처음으로 데뷔 처음으로 이제 WCD 2009 갈각까지 진출했습니다 김태경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잠시 후에는 캐스파 랩킹 1위가 출전합니다 이재동과 진영세대결로 돌아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